태국이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이 궁금한 외국인들을 위한 케이컬처 차트쇼 지금 가장 핫한 세계 세계 K TREND를 알아보는 차달람, 스피너피 차트맨 인코리아 MC를 맡은 다원 휘영입니다. 네 오늘은 케이팝 덕질 제대로 하는 방법 각양각색으로 스타를 애정하는 요즘 덕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 분야가 남았네요. 저희를 도와주시는 우리 판타지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의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활동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죠. 그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요. 맞습니다. 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럼 지금부터 각양각색 스타를 애정하는 요즘 덕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? 오늘의 차트 시작합니다.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.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. 어머 이게 뭐니? 그 CF9인가 뭔가 따라다니라는 용돈 다 쓴 줄 알았는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? SF9이에요. SF9을 그만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만 사랑하기 위해 최애 적금을 들었거든요. 벽질도 하고 기념도 하고 거축도 한다. 최애 적금 최애 적금이란 좋아하는 연예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자신이 적게 된 금액을 저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최애가 SNS에 사진을 올리면 천 원 신곡을 발매하면 3만 원 콘서트를 하면 10만 원 이렇게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기록하고 저금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선우 생일 기념 4만 1,200원을 오늘 입금하도록 할게요. 아 이건 이제 최애 적금에 대한 후기를 좀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. 이렇게 해서 최애 적금 챌린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이렇게 해서 총 45만 7,500원을 모았습니다. 최애 적금의 대상은 연예인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내 최애를 덕질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최애 적금을 시작하는 팬들이 많아지자 은행권에서는 최애 적금 관련 금융 상품을 내기도 했는데요. 내 최애를 덕질하면서 기념도 하고 저축하는 일석삼조 최애 적금 지금 바로 당신의 최애로 적금해보세요. 네 좋습니다. 휘영 씨는 최애 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? 아 잘은 몰랐는데 또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.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적금도 넣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팬들 앞에서 무대할 때마다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팬분들이랑 어떻게 뭐 만나고 소통할 때마다 저축을 해도 정말 많이 쌓일 것 같아요. 금방 뭐 한 10억 쌓이겠는데요? 10억이요? 판타지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. 세밍법으로 유명한 고 MC들. 어디서도 팬들을 알아보려면 사실 좋은 동체시력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저희가 설가방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됐어요? 도전! 기회는 딱 한 번? 봤어요? 이건 못 봤죠? 아니 여기까지 열어줬는데 왜 못 봐? 자자 한 번! 다시 간다! 어이구야! 오케이! 가겟! 어? 봤어요? 와 대박! 뭐예요? 근데 이거 맞추면 뭐가 좋은 거예요? 맞추면 명예! 일단 첫 번째 칸! 일단 첫 번째 칸! 브로콜리 넘어져요, 브로콜리! 그리고요! 세 번째 칸! 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? 정답입니다! 명예 100 올랐습니다. 진짜로! 섬측에 있는 학교는 티옥 씨가 가져가는 거예요? 오 진짜 부럽다! 야 너 이거 하면 좋아! 주입시오! 진짜 주나요? 그럼 제가 한 번 사용해보는 특별히 한 번 제가 사용해보겠습니다. 이거 듣기론 따뜻하다는데 따뜻해요? 네! 온열 바로 올라와요! 그래요? 네! 라면 끓일 수 있을 정도인가요? 그러면 제 피부가 베이컨도 아니고 그 정도 보내면 안 되죠! 아 진짜 좋다! 이게 약간 그런 거 아세요? 눈 주위에 피로감이 항상 쌓일 때 좀 약간 뻑뻑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!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 하면 좋겠다! 그렇죠! 그리고 아무래도 모니터를 많이 보시잖아요! 눈 엄청 피곤해하고 스마트콘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손풍기처럼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오! 이거 진짜 강추! 눈도 되게 피로감이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음 고마워요! 놀라운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너무 좋아요! 고마워요! 고마워요